46과 더 신경쓰도록 하자. 대화 1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추천하길래 믿고 한 번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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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신 거잖아요.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봤는데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봤는데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추천하길래 믿고 한 번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대화 2 금을 좀 미리 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 가림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당장 마문 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금을 좀 미리 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금을 좀 미리 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금을 좀 미리 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또 그냥 이렇게 뒀네 또 그냥 이렇게 뒀네 뭐her 가림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가림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가림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이번엔 마문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이번엔 마문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양망기도 그대로야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당장 마문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당장 마문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당장 마문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그물 좀 미리 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 가림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당장 마문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다 film 오늘 출구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한 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고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주세요. 재고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출구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오늘 출구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한 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곱 파악이 쉽겠네요 제곱 파악이 쉽겠네요 제곱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제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창고 정리는 제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창고 정리는 제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곱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제곱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제곱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출구할 상품은 모두 준비 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곱은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한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곱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제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곱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대화 2 아,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아, 이런 어떡하지? 아,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의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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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잊지 않나요?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거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48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화 1 어, 투안 씨, 괜찮아요?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기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어, 투안 씨, 괜찮아요? 어, 투안 씨, 괜찮아요? 어, 투안 씨, 괜찮아요?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닫힌 적이 있어요.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닫힌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기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두한 씨 괜찮아요?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닫힌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기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대화 2 앗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한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ته..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앗,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9과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대화 1 아디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아디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아디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어, 깜빡했네요.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아디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대화 2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 씨.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공장장님이 작업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맨손으로 해야 돼요.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 씨. 알겠어요, 지은 씨. 알겠어요, 지은 씨.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 씨. 50과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대화 1 모니카 씨.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사원을 추천받았는데 우수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네? 정말요? 네? 정말요? 정말요? 네? 정말요? 네? 정말요? 정말요? 네? 정말요? 정말요? 들었어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대화 2 바로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바로 안색이 안 좋네. 바로 안색이 안 좋네. 바로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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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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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해치겠다. 그러다가 건강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그럴까?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바로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Andreas? 실제로 그럴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전을 시작했어. 마지막으로 Crusade